숙소로 가는 길이 상당히 이만했다. 숙소 뷰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돌파 위에 솜처럼 생긴 팍스 문탄 호텔입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 상당히 이만했다. 숙소 뷰가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숙소로 가는 길이 상당히 이만했다. 아니 여기 엄청 좋은데? 아 뭐야? 무슨 산책길 같은 곳도 있어? 숙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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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 찍은 곳곳에서 휴진이 있는 곳곳으로 가는 길. 숙소로 가는 길. 숙소는 당신은 다섯 번역을 정리춘다. 하실 가게, 궂대, 이런 곳곳에서 해왔어요. 일찍은 이곳에서 7시 30분까지 10시 30분. 이것이 말씀이 없더라구요. 수소가 되살애을 한 Were pags 문탄 호텔입니다. 랩컴드림 간중대로 먹고 가려고 합니다 호텔 바에서 간단한 거 먹으려고 했더니 키친을 문을 닫았대요 시간이 9시부터 키친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이 호텔을 묵으려면 10월 기준으로 40만원 정도인데 극성수기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여기 제일 비싼데가 70 몇만원이래요 저희는 가스트하우스라서 20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가스트하우스에 묵어도 호텔 먹는 거 똑같이 웰컴드림까지 주고 조식도 이 호텔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스트하우스에서 먹는 게 가성비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사과가 있어 턱이 좀 높아 마공경이 있어 뭐라는 건가 봐 대박 대박 밖에는 안 보이지만 어? 근데 엄청 예쁠 것 같아 저거 하러 와있고 층고는 좀 낮다 화장실 신기하게 생각나요 화장실 쪽 뷰가 엄청 좋을 것 같아 화장실 쪽 뷰가 엄청 좋을 것 같아 고기도 하늘 집사도 예뻐 식당이 아주 좋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요 일시락 날씨로 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렇게 하는 게isin 파티가 상당히 맛있어 파티가 상당히 맛있어 얘는 뭐야? 얘로는 가위를 험져봐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생각하고 진짜 맛있어 생긴 생긴 정체 그런데 왜? 주 Ocean 지민이 주문한 고기 주문한 고기 다행히 마치고 주문한 고기 주문한 고기 주문한 고기 주문한 고기 주문한 고기 주일도 주일도 주문한 고기 주일도 스위스 용이 찍고싶다 스위스 치즈냐? 스위스 치즈냐? 스위스 냥이 어디있어? 저기 간다 뱅 영상 찍었으니 음료 뱅 로리 추워 스팸